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울산의 기온 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후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울산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갑니다. 내일 아침 울산의 최저 기온 2도로 출발하겠는데요.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경북과 경남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은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. 경남은 구름만 많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9도, 양산이 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한낮 기온은 포항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울산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끝으로 주간 날씨 보겠습니다.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는 강해지겠는데요. 토요일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